오늘 말씀의 제목은 곤고한 날을 사는 방법 곤고한 날을 사는 방법 어떤 가정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시장에 가서 고등어 두 마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 고등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자기 구두가 냉장고 안에 있었어요 고등어 두 마리가 아니고 자기가 신던 구두가 냉장고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장에 가보니까 그곳에 고등어가 놓여 있습니다 고등어가 놓여 있어요 행동은 하지만 생각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이란 실패와 잔한과 역경의 날을 말합니다 그런 곤고한 날이 다가올 때 보통 사람들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곤고한 날에도 긍정적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선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실패자가 돼요 실패자가 자문 23장 7절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 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곤고한 날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곤고한 날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곤고한 날에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곤고한 날을 맞이한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이 그 환경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이성이 건강한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자신의 이성이 이성이 생각의 기능인 이성이 병들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기능이 아까 콩팥도 기능이 약해졌다고 그러죠 생각의 기능이 이성이 병들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치료받을 쩌다 이성의 건강을 축정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냉철하게 반성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직한 사람이었는지를 정직한 삶은 바른 생각,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할 이유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10편, 25편, 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제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러분 정직하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복과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콩을 심은 데서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서 팥이 나는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정직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지만 부정적한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실패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원망과 미움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부여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태범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며 그 관계의 방향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기능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흔하고 천한 것이지만 생명을 주고 맛을 내며 썩음을 방지하는 능력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부패되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누가 시켜야 해요 빛에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빛에 의존되어 있어요 빛에 그리고 빛은 동시에 심판적인 의미가 있어서 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아름다움과 추한 모든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빛 양심의 빛 의로운 빛 정직한 빛이 되어서 무지와 혼돈의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밝게 비춥시다 그리스도인이 실명하여서 어둠을 밝혀지 못한다면 이미 영적인 곤고에 붙잡힌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곤고에 썩어가는 이 세상에 한빛되게 하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되게 하소서 오늘 치유가 된다 아멘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은 집중력을 가질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은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묵상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깊이 묵상한 사람들이 큰 역사를 남겼습니다 집중력을 가진 사람들이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합시다 아멘 집중 위대인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자기 만족의 장례를 놓고 깊이 생각을 했어요 깊이 생각을 했어요 바울도 다모스에서 예수를 만난 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과학자 노토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다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윌리스 케리언이라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얻은 삶의 지혜를 당과 같이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첫째 무엇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라 다시 한 번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라 세 번째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침착하게 현실에서 문을 찾아라 무엇인가 길이 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주님을 모시고 자신의 소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축복을 받을 쪼다 그리고 정직의 길을 걷고 고난 중에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고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실패 중에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나날이 권고하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시다 우리가 권고한 날에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까?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창조와 섭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이성적 존재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또 뭐 있어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받습니다 명령을 주셨어요 아멘하고 받았어요 명령을 주셨다고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범작에 대했으므로 죄와 모든 권고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간섭으로 여기다가 심판을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아주 버리지 않으셨어요 참 굉장히 의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숨어있는 나무숲 속에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부끄럼을 가려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하고 받으세요 성대 여러분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권고한 환경을 흉통한 환경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선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가난도 경험하셨고 손에 못이 박히도록 힘든 노동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모욕도 당하시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도 십자가 위에서 맛보셨습니다 맛보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동병상연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도께서 하나님 우편하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서 3장 1절에서 2절 말한 말씀대로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세 종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세 종류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몇 종류? 인간과 인간관계의 기적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의 기적 그리고 인간과 자연관계의 기적 첫째는 뭐요? 인간과 인간관계의 기적 두 번째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의 기적 그리고 인간과 자연관계의 기적 이 세 가지 기적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적은 귀신을 제압하시고 쫓아내신 일입니다 그리고 대자연관계의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광풍일 잃고 있는 갈리료 호수를 잔잔하게 하신 일 등입니다 세 종류의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할 때 이 소외 종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인간과 영적 세계 그리고 자연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 아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요한문 14장 18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봉 28장 20절 말씀에 이처럼 지금 여러분이 곤고한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주님의 궁일과 자비를 구할 때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맞은 자리를 쌓아내주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찬양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를 입고 요셉이 애교배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죽을 것이 살고 병든 것이 소생하고 절망의 희망으로 바뀌고 가난이 부유가 되며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놀란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이라는 영어 think와 감사하다는 단어의 thank의 근원이 같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을 곤고한 날에는 감사라 라고 바꾸어서 읽는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의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동안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동안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님, 자녀, 가정, 직장, 사업, 재능, 물질 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우리 청년이 마냥 변호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극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 뜻과 섬유를 깨닫게 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깨닫고 드리는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드리는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는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보다 차원이 높은 감사가 됨을 믿읍시다 지금 고난의 현장에 서 계신 여러분 첫째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이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탈법 16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범세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을 당할 때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같이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역경의 산 너머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기름진 평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언덕만 넘으면 푸른 초장이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루 종일 불평한 사람 그 사람 속에 행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행복한 사람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하기에 달려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산망의 대상이지만 본인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불행한 사람이지만 참된 행복을 누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한 잡지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는 지대가 났기 때문에 매년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 죽고 분쟁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기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난 행복하다 그 이유는 알라를 섬기고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지만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은 잘 사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맞다고요 오히려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선진국이 가난한 후진국보다 자살률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와 정말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자살이 최고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끼리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장래일을 해야를 알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곤고한 날을 맞이할 때에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는 더 큰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접소서 아멘